박연민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되는 두 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검찰 또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소환이 되는 분인데 어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보통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뭔가 약간 이벤트가 있을 법한데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나온 정청례 최고위원은 130일에 하면 어떻고 125일에 하면 어떻냐. 별로 의미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조금 또 언론 입장에서는 계기를 마련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좀 아쉬워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 100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부터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100일간 어떻게 왔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선거 나오고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견됐다. 그때부터도 이미 대장동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탄조끼 입으려고 나왔느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렇게 정진상 실장이나 김유형 부위원장까지 전 부위원장이죠. 까지 이렇게 겨누게 될까라고 차마 김유형까지는 모르지만 정진상 실장까지 들어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다가 정 실장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저희가 그렇게 잘한다고 국민들께 평가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사이익도 못 받고 있다. 자체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평론가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한다든지 이런 모드도 아니고 당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든지 국민들께 죄송하다든지 송구석 걱정 끼쳐라 죄송하다 이런 발언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으로 가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외면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강성 지지 강력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개딸들 지지자 말고 누가 이걸 동의하느냐.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 됐든 200일이 됐든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하는 것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도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이게 정치 보복 프레임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내가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쯤 이재명 대표 언론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로 생각해요. 강하게 비판을 하겠죠. 정부 여당과 한동훈 장관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단 숨어 있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이게 굉장히 큰 위기고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이 정말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100일은 예견된 여러 가지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100일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양 재보궐선거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당대표 출마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된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0.76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그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0일을 쭉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커진 건 사법 리스크고 줄어든 건 정치적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생 경제 또 그거에 강한 민주당 특별한 경쟁력을 보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급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많이 한 것과 국회에서 한계는 있지만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보여야 될 그런 마땅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는가 그런 점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밋밋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반면에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커졌죠. 어쨌든 본인의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물론 아직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됐거나 또 이렇다 할 물증이 확인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여론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고민은 있지만 어떤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의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100일 기자회견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타임 스케줄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 정기국회 중이고 곧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또 신년 구상도 밝혀야 되고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인에게 향한 질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저는 일정하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프레임으로만 일관하기에는 이미 사태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게다가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가장 정치적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왔던 그런 핵심 측근들이 구속 기소되고 저러면 상당 정도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프레임 말고 구체적 반박 구체적 해명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사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쩌면 지지자들도 국민들도 저는 듣고 싶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위축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걸 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리더십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요즘 이재명 대표를 보면 표정도 말투도 예전 같지 않다. 막 도지사 때나 혹은 말싸움 잘할 때의 이미지랑은 전혀 달라졌어요. 네. 물론 지금 그렇죠. 위축될 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런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자칫 이게 당내에서 가뜩이나 지금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십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0일 기자회견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고 또 본인이 측근들이 그렇게 구속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건 하되 이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서 앞으로 또 어떤 계기의 입장 표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들과 소통을 했어야 된다라는 두 분의 말씀은 같은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구체적인 수사 얘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만료로 풀려나고 나서 재판에서 나온 진술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남욱 측 변호사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나라고 오해할 정도의 실제로 돈이 어디로 전달됐는지 어떻게 갔는지 아냐라고 했더니 남욱 측 변호사는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전원과 물증 그러니까 뭔가 물증이 있으니까 검찰이 저렇게 구속도 됐겠지라는 세간의 판단과 달리 수사와 재판을 보면 뭔가 아직도 뭐가 구체적인 게 있지.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말을 하고 더 나서는 게 부담돼서 저러는 건가.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나 민현주 의원님의 어떤 당대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외환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거기에 연결되거든요. 구체적인 수사사안 한 마디씩만 정리해 주고 가시죠. 저도 사실은 기사를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이 말들이 달라지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이 되는 부분 그리고 검찰이 그걸 어떻게 얼마나 정말 실효성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고 또 받아들여진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효적인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만일에 만에 하나 정말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정말 나는 몰랐어. 정말 나는 이론 한 장 안 받았어라고 한다면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사과를 해야죠. 본인의 몇십 년 동안 같이 정치를 해온 동지들 아닙니까. 오른팔 왼팔 했던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치보복 프레임만 걸어서 가는 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같은 말처럼 또 들리네요. 구체적 수사 상황이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도되는 건 보고 알 뿐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동맹이 깨진 건 확실하고 서로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진술을 한다기보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진술들을 고지곳대로 다 믿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특히 남욱 변호사가 했던 진술이 보면 대체로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전원. 전원을 진술한 거예요. 이걸 전문 증거라 그러는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증거 능력을 가질지도 의문이고 현재까지 김만배 씨는 기존에 1차 수사에서 했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의 그런 진술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수사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상황에 따라 민주당 상황도 복잡한데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고 또 사필 규정에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남북관계라는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특수한 영역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내렸던 판단이라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내린 판단이 아니고 군 SI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린 판단이고 다만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건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데 그 정보를 고의로 삭제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원장이나 이분들은 그런 삭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 정보는 여전히 군에 남아있다. 남아있을 정보를 삭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른바 종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기획된 수사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특히 남북관계처럼 그런 통치권 차원에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만 이루어진 판단을 뒤바꾼 건 아무것도 없고 정권만 바뀌었는데 판단이 뒤바뀐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과연 저거를 저렇게 구속기속까지 할 사안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최종적인 책임자로 서훈 실장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당시에 문서 삭제 등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게 맞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하자면 책임 있는 이런 정무적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성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민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서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나서시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과연 이게 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난 5년 동안에는 나설 자리에 안 나시더니 왜 이렇게 나서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저는 최고 전문가를 꺾어버려 안타깝다라고 한 저는 이 멘트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최고 전문가라면 그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도 보호해 줘야 되느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관 인권관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고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거.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월북이라고 단정 지었던 거. 그리고 왜 굳이 그 새벽에까지 담당 공무원을 나오라고 해서 그 삭제를 하라고 했을까 기록을.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분명히 문재인 전 정부에 있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또 많이 오고 가는 남북 관련된 현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러 만찬들을 하고 여러 또 유력한 분들을 만났는데 이른바 관저 정치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민혜님 언제 식사로 가시나요? 저는 떼밥은 먹었어요. 단체로 먹는 밥은 먹었는데 관저는 못 갔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뭐냐 가깝냐 이런 논란으로 조금 해석되는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제가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비례대표로 들어왔을 때 그때도 청와대 가서 밥을 먹곤 했었죠. 그때도 비례대표 불렀냐 당 지도부 불렀느냐 아니면 또 누구 측근들만 불렀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항상 보면 큰 이슈를 앞두고서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 물론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 지도부거든요. 지도부가 얼굴 간판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저희가 지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안에 그 굴욕을 당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인원 국회의 다수석을 못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못 차지하고 있을 때의 어려움.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말 다시 한 번 다시고 가자라는 차원으로 더 많은 식사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의 승리도 있지만 윤 대통령님도 자꾸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일단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시겠죠. 당무에 너무 대놓고 개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의원 들어가신 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만날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당권 주자들 1대1로 다 불러다 면접 보고 교통정리하는 데 직접 나서시겠다.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오더니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또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윤심과 윤 대통령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에 맞설 당권 후보가 누구냐. 이 구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